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사 퍼린입니다 Do you like mountains? 산 좋아하세요? 그러면 온 마운틴 산에 가서 Have you ever seen the squirrels? Squirrel 뭐예요? 다람쥐죠? 다람쥐 본 적 있어요? 산에 가서? 다람쥐 좋아하세요? 자 다람쥐 영어로 뭘까요? S-Q-U-I-R-R-E-L Squirrel 다람쥐죠? 오늘 함께 볼 이야기? Squirrel's Story 함께 볼게요 It's another beautiful day 어떤 한 예쁜 하루였어요 어떻게 예쁜 하루다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오지? In fall 가을에 너무나도 화창한 예쁜 어떤 날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The sky was blue 하늘은 푸르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하늘이 푸르다 파랗다 얘기하잖아요 그쵸? The sky was blue 하늘이 파랗고요 And the wind was gentle 그리고 wind 바람이 was gentle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gentle 부드럽게 불었다는 거예요 가을이고 하늘이 높고 푸르고 바람도 잔잔하게 불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The leaves were turning into such brilliant colors Leaves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나무예요 나무에 있는 슉슉 이거 뭐예요? 이파리죠? 이파리가 하나를 영어로 얘기할 때 입 하나 얘기할 때는 l-e-a-f leave 라고 해요 근데 여러 개 얘기할 때 leaves f를 버리고 v 가져와서 es 넣어줘서 leaves 이렇게 돼요 입들이 나무에 있는 입들이 were turning into 어떤 상태로 변하다 turning, getting, becoming 다 같은 뜻이죠 어떤 상태로 변해요 어떻게 돼요? such, 뭐, 뭐와 같이 너무 brilliant 밝은 예쁜 colors 색간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멋있는 색깔들로 who wouldn't love this wonderful season 누가, wouldn't 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안는 거 말고요 안 할 수 있겠어 love,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this wonderful season this wonderful season un-injured injured 하면 상처입은 다친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leg 다친 아픈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and was limping 자, limp limp 하면 이거예요 으이차 뭐예요 절뚝거리는 거 그래서 she was limping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these days 요즘에 자, 다리가 한쪽이 아파서 절뚝거리는 중에 있는 그 주드 but 그런데 she still loved picking up fallen acorns acorns slowly here and there 자,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but 그런데 she still loved 여전히 loved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picking up 죽는 걸 좋아한대요 뭘 좋아해요? fallen acorns 자, fallen 하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acorns 다람쥐가 좋아하는? 그렇죠 이거 도토리 떨어진 도토리를 줍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쩔뚝쩔뚝 나와서 줍는 거예요 slowly 천천히 here and there 이곳저곳에서 줍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아플수록 너무 집에만 있는 것보다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 보네요 자, 그렇게 줍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너무 큰 도토리가 하나 있죠 그래서 wow that's big 이렇게 하면서 뛰어가요 she said 자, 우와 저거 되게 이쁘다 as she just went to pick up another acorn 자, 그 주드가 just 막 went to 가서 pick up 주우려고 another acorn 다른 그 도토리를 주우려고 할 때 jack jack push it jack push it i think this is absolutely mine he shouted 이제 달려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와 나와 안 돼 i think 나는 생각해 this is absolutely mine 그건 절대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해 he shouted 소리를 친 거예요 완전 그냥 옆에 친구가 아무도 주인 없는 거를 내 거야 나와 이렇게 하고 가져간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음 불쌍하게 옆으로 이렇게 탁 넘어지면서 you are so mean i'm going to get you cried jude 자, 여기서 mean 뜻이 뭐냐면요 무례한 버릇 없는 나쁜 이런 뜻이 돼요 너 아주 나쁘구나 i'm going to get you 내가 너 잡을 거야 지금은 다리 아파서 못 잡으니까 내가 너 잡고 간다 cried jude 주드가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잭이 놀리듯이 얘기를 해요 are you you should climb up here first 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are you? 너 그렇다고? you should 너 그래야 해 너 해야 해 climb 올라와야 해 climb up 위로 올라와야 해 here 이곳으로 올라와야 해 first 먼저 왜? 잭 어디 있는데? 나무위에 있네요 그래서 먼저 나무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약 올리면서 큰 도토리 들고 야 너 나 잡으려면 일로 와야 될걸?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but you can't even walk fast 마지막 이제 심지를 박는 말을 하네요 but 근데 you can't even walk 너 can't 할 수 없잖아 walk 걸을 수 없잖아 even 심지어 걸을 수 없잖아 fast 빨리 걸을 수도 없잖아 근데 올라오겠어?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jack kept teasing jude jack이 지금 jack은 남자다람쥐죠 jack이 kept 계속 계속 한 거예요 뭘요? teasing tease 라고 얘기하면 놀리는 거예요 괴롭히다 jude를 계속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면 jude는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자 at this time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때 he got freaked by a fallen chestnut burr 자 어떻게 됐나 볼게요 he got freaked 원래 prick 이라는 뜻은 찌르다예요 근데 got prick 찌르는 걸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에 의해서 찔렸다 이 표현이죠 by a falling 떨어지는 chestnut chestnut 하면 밤이거든요 chestnut burr 하면 밤송이 뾰족뾰족한 거 아시죠 매끈한 그 밤 말고 그 밤이 원래 들어있는 그 뾰족뾰족한 거 자 여기 나와있죠 이 뾰족뾰족한 이 밤송이 chestnut burr burr 할 때 r은 하나 외도 되고 두 개 외도 돼요 어쨌든 이 chestnut burr에 의해서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ouch he said as he fell off the tree frightened 자 우리나라 사람들 탁 때리면 뭐라 그래요 아야 왜 때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영어 쓰는 사람들 때리면 ouch 얘기하죠 ouch he said 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as he fell off the tree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frightened 무서워하면서 아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잭 보이죠 저렇게 욕심내더니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런데 fortunately 다행히도 he seemed to make a good landing 음 seem 뭐 뭐처럼 보이다예요 그러면 그는 보이더라 to make a good landing 랜딩 하면 착지 이렇게 착 떨어지는 거 있죠 좋은 착지를 한 것처럼 보이더라 착지를 잘 한 것 같더라 but 그런데 with pain 아프니까 고통의 소리를 쳤어요 jude was shocked jude는 충격을 받았어요 to watch this 이것을 쳐다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쵸 잭이 올라갔다가 놀렸다가 꿍 떨어지면서 아프고 다치는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and limped over to him 자 limped라고 하면 뭐예요 아까 limped 얘기했죠 이렇게 쩔뚝 쩔뚝 하는 거죠 쩔뚝 쩔뚝 해서 over to him 그에게 가요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다가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주드는 착하다 그쵸 jack are you okay jack 괜찮아 she asked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잭이 진짜 나쁘게 it's my hand so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거 내 손이야 it's my hand 내 손이야 so 그러니까 그래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자 이 문장 한번 같이 외울게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자 우리가 쓸 일은 없더라도 알아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네 일 아니잖아 이런 표현이 돼요 자 원래 말 해석을 한번 볼게요 your business 네 사업 네 일 이런 정도가 돼요 넌 하면 영이에요 영 네 일에 영 네 일이랑 상관없잖아 네 일이나 하셔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내 손이거든 이거 아픈 거 내 손이거든 신경 끄시지 이런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He still gave her the cold shoulder 자 그는 still 여전히 gave her the cold shoulder 자 이 문장은 give somebody give 누구누구에게 the cold shoulder 차가운 어깨를 보여준다 차가운 어깨를 준다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엄마 아빠 서로 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서로 어이구 그래요 이렇게 하고 안아주겠죠 서로 안좋아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친구랑 안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흥 이렇게 하죠 그럼 둘이 흥 이렇게 하면 서로 어깨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cold shoulder를 상대에게 준다 라는 말은 상대를 냉대한다 차갑게 군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주드가 걱정돼서 뛰어와서 Jack are you okay 했는데도 none of your business 한다는 말이 차갑게 군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된 거예요 He still gave her the cold shoulder 그쵸? 자 계속 한번 볼게요 That night 그날 밤에 She was worried about Jack 주드는 이제 Jack을 걱정하는 거예요 As she lay on the bed 자 침대에 누워있을 때 As가 지금 때가 되겠죠 누워있을 때 Jack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 His hand must be swollen Swallow 하면 붓다예요 이렇게 여기가 뚱뚱 붓는 거 근데 His hand 그의 손이 Must be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야 Must be swollen 부어올릴 거야 손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부어오르진 않잖아요 여기가 붓는 행동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붓는 행동을 당해요? 떨어져서 무리가 갔으니까 내가 부어야지 부어라 얍!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부어오른다 는 표현 때문에 B, PP를 사용하게 됐어요 His hand must be swollen 그는 아마 손이 확실히 부을 거야 and 그리고 painful 아플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Jude understood 주드는 이해를 해요 뭐를? His pain 그 고통을 이해를 해요 왜? 지금 injured leg 를 가졌잖아요 아픈 다리 가졌잖아요 그쵸? and wanted to help 도와주길 원하고요 and comfort him comfort 하면 위로해 주는 거 위안해 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 주드는 놀림을 그렇게 당했는데도 너무 착한 마음을 가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 주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우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건 잭인 것 같은데 주드가 간 것 같아요 The next day 다음날 Jude visited sick jack 주드는 visit 방문했어요 누구를요? sick jack 아픈 잭을 방문했어요 그러고 물어요 jack are you still sick? i'm worried about you so i came he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jack 제가 제가 are you still sick? 여전히 계속 아파? i'm worried about you 나 네 걱정 계속 했어 so 그래서 i came here 여기 왔어 she gasped gasped은요 그냥 하 하 이런 게 돼요 지금 걱정이 돼서 엄청 열심히 달려왔나봐요 그래서 숨을 몰아쉬면서 아 나 걱정돼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jack was in bed jack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with his hand 손을 가지고 손이 상태가 어떠냐면요 all bandaged up bandage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붕대예요 근데 all bandaged up 그러면 이 핸드가 bandaged 된 상태다 붕대가 감아진 상태다 라는 표현이 돼요 손 한번 볼래요? 그쵸 여기 이렇게 붕대가 돼 있는 거 보이죠 자 주드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 단자에서 얘기를 해요 let me see your hand you said 네 손 좀 보자 라고 주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let me see 나 가 내가 볼 수 있게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jack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it's okay now 지금 괜찮아 so you'd better go home jack said 나 괜찮아 그니까 너 집에 가는 게 좋겠어 you'd better go hom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주드가 얼마나 슬플까요? all of a sudden 같은 말 바꿀 수 있는 거 suddenly 정도가 있겠죠 갑자기 his stomach 그의 배 원래의 stomach은 위예요 위 위 있고 장 있고 한 데서 위 근데 여기서는 굳이 안에 있는 장기 위가 아니라 배 정도로 봐주면 돼요 그의 배가 growled with hunger 원래 growled 라는 말은 짐승들이 으르렁 하는 거 있죠 으르렁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뜻하는데 배가 으르렁 거린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영어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말들이에요 배가 으르렁 거린다 꼬르륵 거린다는 얘기겠죠 with hunger 배고픔으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자 그러면 우리의 착한 Jude 어떻게 할까요? Jude looked around 자 looked around 둘러본 거예요 왜 둘러봤을까요? and found 찾은 거예요 his basket 그의 바구니를 찾았어요 무슨 바구니? full of the acorns 그 도토리로 full of 가득 차 있는 배스켓을 찾았어요 어? 그러면 바스켓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은 아직 안 먹었다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he looked like he didn't eat any food today 어떻게 보였냐 it looked like 그것은 마치 보였어요 he didn't eat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any food 어떤 음식도요 today 오늘 그가 제 얘기 어떤 음식도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Jude가 maybe you couldn't eat any food because you hurt your hand because you hurt your hand Jude said Jude가 알아차리고 얘기를 해요 음... 아마 너 음식 못 먹었던 것 같은데 because you hurt your hand 네가 네 손 다쳐서 음식 못 먹었던 것 같아 라고 Jude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죠 배고픈데는 진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you think so? I need some food now 이제 조금 머쓱해졌죠 그렇게 생각해 I need some food now 나 이제 음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So I'm going to eat some 그래서 나 좀 먹을 생각이야 자, be, going, to 합쳐놓으면 will로 바꿔줄 수 있죠 I will eat some I'm going to eat some 비슷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Shall we eat together? 우리 함께 먹을까? 아, 잭이 웬일이에요? Jack got out of bed get out 한번 먹으면 해서 나오다 나가다 정도가 되는데요 off bed 침대에서 나왔다는 거죠 잭이 침대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계속 살펴보면 잭,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잭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each time 각각의 각각의 횟수 각각의 시간들 뭐 하는 시간이요? he held an acorn 그가 도토리를 잡았던 매 순간 매번 the acorn escaped from Jack's hand 음 escape 하면 탈출하다 도망가다에요 그 도토리가 jack의 핸드에서부터 from jack's hand jack의 손에서부터 도망쳐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미끄러져서 놓쳤나봐요 손에 붕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꽉 잡지를 못했어요 so that 뭐 뭐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 he couldn't peel 그가 peel 하면 벗기다에요 껍질 벗기는 거 그럼 선생님이 I peel the apple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과 껍질을 벗기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벗길 수가 없었어요 껍질을 저 acorn's skin 그 도토리의 skin 살을 벗길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껍질을 까야 그 안에 있는 걸 먹을텐데 그 껍질을 깔 수 없게끔 acorn이 자꾸 도망갔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 착한 주드가 활약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I can do that for you Jude said with a smile 내가 해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 I can do that 내가 그거 해줄 수 있어 for you 너를 위해서 Jude said 주드가 말했어요 with a smile 웃으면서 자 그러자 Jack's stomach 제게 배가 growled again with hunger 제게 아까 그 배가 growled 또 꼬르륵 소리 났어요 again 또 with hunger 배고픔에 그래서 Jude가 Here you are Jack 이렇게 예쁘게 두고 있어요 Here you are Jack Jude said Jude가 말했어요 softly 부드럽게 as she gave him the acorn 그녀가 Jude가 gave him Jack에게 acorn을 주면서 as가 왔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주면서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Here you are Jack 이렇게 그랬더니 well you really are a nice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이 이제 쭈뼛쭈뼛 한 거죠 자기 막 도와줬고 자기는 놀리기만 했는데 well 글쎄 you really are a nice person 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Even though I was mean to you I was mean to you yesterday I was mean 내가 무례했어 to you 너에게 yesterday 어제 Even though 했을지라도 내가 어제 너한테 되게 무례하게 울었는데도 You really are a nice person 넌 아주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하나 웃긴 거는 다람쥐들끼리 얘기하면서 너 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람쥐들이라서 스쿼러 할 것만 같은데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Jack said 제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 넓은 주드 It's okay If you promised to never do that again 주드 replied as she smiled with satisfaction 와우 얘기하는 거 볼게요 It's okay 괜찮아 If you promise promise 약속이죠 너가 약속해 준다면 괜찮아 뭘 약속해요 to never 절대 안 그런다고 약속해야 돼요 do that again 그걸 again 다시 한다고 안 한다고 never 안 한다고 promise 약속해 준다면 It's okay 괜찮아 라고 주드 replied 주드가 대답한 거예요 as she smiled with satisfaction 자 여기서 애즈도 뭐뭐 할 때 정도가 되고요 she smiled 그가 웃으면서 근데 어떤 걸 가지고요 with 몸을 가지고 satisfaction 만족을 가지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대답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잭이 뻘쭘한 상황이 나와요 I'm sorry and I promise I'll be nice to you from now on 그래도 착하게 끝나네요 그쵸 I'm sorry 어 미안해 and I promise 내가 약속할게 I will be nice 착하게 군다고 너한테 친절할 거라고 약속할게 to you 너에게 from now on 자 from now on 같이 덩어리로 외울게요 지금부터 from now on 지금부터 라고 외워놓을게요 replied 대답했어요 jack jack이 happily 기쁘게 자 이제 둘이 화해하는 순간인가요 자 그럼 쥬드가 다시 한 번 얘기해요 here you are jack 쥬드 fat jack on the acorns 자 하나 살펴볼게요 feed 하면 먹이를 주다 아니면 밥을 먹이다 엄마가 아기한테 밥 주는 것도 feed 될 수 있구요 우리가 강아지한테 밥 주는 거 feed 될 수 있어요 근데 feed 누구누구 온 무엇 이렇게 쓰면 누구에게 무엇을 먹여주다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볼게요 쥬드 fat jack 쥬드한테 먹여줘요 뭘요 on the acorns 그 도토리들로 밥을 먹여주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자꾸 친절하게 here you are jack here you are jack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잭도 착하게 thank you 쥬드 고마워 쥬드야 this is the best acorn I ever tasted 이것이 the best acorn 가장 좋은 도토리야 I've ever tasted 내가 맛본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도토리야 said jack 잭이 얘기했어요 they had a happy time together 그 둘은 잭과 쥬드는 happy time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자 어때요 이 둘 너무 행복하게 잘 예쁘게 만족이 된 것 같죠 사운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화동화에서 마지막에도 it was just an ordinary day in fall 자 그날은 ordinary 평범한 날이었어요 just 그냥 단지 평범한 날이었어요 in fall 가을에 그래서 who doesn't love this wonderful season 누가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고 끝나고 있네요 자 여러분 Do you like squirrels? 선생님 처음 물어봤었어요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Do you like fall? 가을 좋아하세요? 또 Do you like friends? 친구 좋아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나온 잭과 주드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짖굳게 굴고 있지 않거나 짖굳게 굴거나 나쁘게 대하고 있진 않나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잭처럼 다가오는 주드를 막지 말고 잘 친절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매일매일 ordinary day 도 beautiful day 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beautiful day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guys